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의 할 게임은 재벌 2세 거지 만들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재벌 2세 거지 만들기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요즘에 댓글에 추천이 꽤 많았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뭐 재밌으니까 이제 추천이 많겠죠 그리고 듣기로는 상당히 노가다라고 합니다 일단 바로 한번 해봅시다 고고고 게임 시작 아들아 너도 이제 18세가 되었으면 1인분을 해야하니 너에게 중요한 시험을 하나 내주려 한다 혹시 돈을 주고 돈을 벌어오라는 뻔한 스토리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한다 돈을 줄테니 그 돈을 다 쓰는게 너의 시험이다 돈을 쓸 줄 알아야 돈을 굴릴 줄 아는 것이지 시험에 탈락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거라 돈 쓰는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 아닌가? 너 애비가 노망났다고 생각하지 재벌들에겐 전혀 다른 얘기임을 깨달을 것이야 돈이 돈을 부르는 법이지 자신 있으니깐 두고 보시죠 큰 돈은 아니지만 쉽지 않을게다 게임 방법을 알려주니 잘 듣게라 듣게라는 뭐죠? 듣거라 상단바에 돈 모양과 하트가 보이느냐? 돈은 다 쓰면 되지만 이자가 계속 쌓일게다 위에 하트 모양을 눌러보아라 하트는 호구 명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지 니가 호갱으로 소문이 나야 돈 쓰기가 쉬울게야 또한 화면 중앙 부분을 열심히 터치하다 보면 호구 명성이 오른단다 돈도 빨리 줄어드니 터치를 오지게 하거라 어 뭐야 아 그니까 이 게임이 약간 돈을 버는 게임이 아니고 쓰는 게임이야 요런거는 또 약간 신박한데 그래서 시작부터 지금 천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치하면은 하트가 요렇게 오르고요 한번 볼까요 대충? 밑에 메뉴를 보면은 식사 요풀레 요구르트 아줌마 요구르트 주세요 요구르트 사세요 인터넷에서 배운 사치를 부려보자 요풀레 뚜껑 안 먹고 버리기 플렉스 아줌마 요풀레 얼마에요? 요풀레 6개당 3만원이라고? 어? 왜 이렇게 비싸? 그냥 매일 100개씩 집으로 넣어주세요 오케이 이런거는 돈 오지게 써야 돼요 아무거나 다 사야 돼요 그냥 자 여긴 치킨집이에요 퇴직금으로 차렸다고 합니다 뭐야 아니 이 게임 광고 갑툭티 안에 광고 제거를 해야겠군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그 외에도 현지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없을 줄 알았더니 치킨집 이거 하려면은 호구 명성이 10이 필요한가 봐요 그니까 하트가 10이 필요하니깐 요거를 이제 10개를 모아야 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오르냐? 업그레이드 없나? 어? 업그레이드 비용 15만원? 뭐야 여기다 돈 다 쓰면 되잖아 아 호구 명성보다 아 쇼핑 인형 뽑기 조작한 기계를 계속 이용하면 돈이 금방 줄겠지? 오 자 인형 뽑기 100만원씩 줄어듭니다 오 오 이렇게 하하하 아 근데 돈 쓰는 게 생각보다 힘든데? 이렇게 100만원씩 해도 안되네 어 이건 또 뭐야 재벌들의 럭셔리 골프 대회? 이거 무조건 그냥 다 업그레이드해 있는 돈 싹 다 하고 스타트 대회에 계속 나가서 창가비만 날리는 거야 역시 난 천재야 대회를 시작합니다 뭐야 아 골프 대회 진행 중입니다 1분 걸려요 다른 거는 하트를 올려야 돼 하트 오케이 하트 10개 찍었고 투자 복권 오케이 복권 근데 이래서 1200억을 언제 다 써? 아니 게다가 돈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 로또가 아니고 로또네요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번개 맞을 확률의 로또라고 합니다 이것도 하려면 1분 기다려야 하네요 고용 강호돈? 강호돈씨 내가 고용할 수 있나? 제법 먹을 줄 아는데 혹시 내 밑에서 먹어볼 생각 없나? 오 영입했습니다 자 골프 대회 끝났고 뭐야 꼴등해야 하니까 살짝 건들기만 해야지 오 좋았어 작전 성공이다 오케이 탈락했고요 탈락했는데 돈이 줄어드는 돈 많은 돈 자 치킨 퇴직금으로 치킨 이거 아까 호구명성 딸려서 못했는데 닭다리만 먹고 버린다고? 그 너무 아까운데? 100마리 다 해서 천만원입니다 또 오십시오 자 이제 치킨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네요 아니 이거 돈 다 쓸 수 있는 거 많아? 못할 것 같아 말하는 앵무새 아 이것도 명성 딸리네 낚시 이것도 명성 딸리고 투자 아 이것도 딸리고 고용 되나? 아 이것도 딸리네 강호돈 업그레이드 하고 어? 크루즈 여행 물가 상승 1.5배? 이게 뭐지? 다들 돈 쓴다고 고생하는데 크루즈 여행 한번 쏠까? 김비서 당장 준비하게 인생은 욜로 출발 아 20분이나 걸려요 해외여행 아 이거 명성치 낮고 도감은 뭐야? 히든 미션? 아 이건 제가 봤을 때 현질 해도 노가다일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바로 오지게 한번 가야 되는데 IMF 이거 뭐지? 지출량이 3배로 늘어난다 연구 지속하려면 1,900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지출량 3배 업 이것도 연구 지속 1,900원 호구 명성 증가량 2배 1,900원 오케이 바로 갑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에 꾸우 잠깐만 여기서 지금 한번 더 살 수 있거든요? 더 사면 6배로 바뀌나? 아 구입이 안되는구나 돈 빨리 쓸 것 같은데요? 어 이거 봐 돈 줄어든다 어? 이거 엔딩 보는 거 아니야? 자 이대로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돈 오 다 썼어 다 썼어 정말 그 돈을 다 쓰다니 우선 기본은 되어 있나 보구나 저 합격인 거죠? 뭘 주실 거죠? 네 이놈! 푼돈 몇 푼 가지고 다 된 줄 아느냐? 천억이 푼돈인가? 지금까지 몸풀기라고? 뭔 소리야 이제 정말 만만치 않을 게다? 뭐야! 왜? 아니 왜 백조가 생겼어! 아니 뭐야 일단 피자 가게 뭐야 피자 가게 필요 명성 50이야? 쇼핑 말하는 앵무새 업그레이드 바로 해주고 와 이거 백조 언제 쓰고 있냐? 이 게임 보니까 왠지 엔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투자 같은 것도 그냥 싹 다 돌려놔야 돼 슈퍼모델 와 이건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면은 돈이 아니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자 때문에 늘어나고 있어 이거는 명성치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호그 명성치를 그거밖에 답이 없네 와 이건 진짜 현질 해도 노가다다 히든 미션 같은 거 찾아보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하는 건질 모르겠네 막 이런 데 터치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안 나오네 자 드디어 명성치 50 찍었고 피자 먹을 수 있습니다 피자 업그레이드 하고 업그레이드 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컴퓨터도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사업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코인은 뭐야 비트코인이야? 이건 또 뭐지? 마이너스의 손? 뭔가 동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와 이런 골프 대회 같은 거는 무조건 해야겠다 이런 거 하니까 명성치가 빨리빨리 올라갑니다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야 아니 이래도 돈이 늘어나 오히려 지금 130존에 이거 어떻게 다 써 이거 언제 다 쓰고 있냐고 132조야 약간 중국의 어떤 영화를 보는 것 같네요 그 영화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영화도 이제 돈을 막 다 써야지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아 드디어 명성치 100을 찍었습니다 100 찍으면은 새로운 거 할 수 있어요 족발 먹고 쇼핑해서 자동차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요트는 몇 대 하는 거지? 와 필요 명성치 500? 자 레이싱도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이 게임 업그레이드 하는 게 너무 귀찮아 해외여행도 드디어 할 수 있습니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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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바뀌었어 바뀌었어 해외여행 한 거요? 아 근데 히든 미션 도감을 달성해야지 버프 효과가 발동한대요 히든 미션 어떻게 찾아야 되지? 감이 안 잡히는데? 와 지금 꽤 많이 키운 것 같은데 돈이 아직도 늘어나요 벌써 260조 찍었어 무슨 돈이 무한대야 무한대 아 히든 미션을 어떻게 찾아야 되지? 너무 어려운데 아 이 게임 사람들이 왜 노가다라고 한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상당히 노가다네요 이거 필요 명성치 500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아 히든 미션만 어떻게 찾으면은 좀 쉬울 것 같긴 한데 이게 너무 어렵네 지금 히든 미션 찾으려고 변시 다 해봤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양만 보면은 대충 알겠는데 뭐 인형 포켓 컴퓨터 뭐 이런 거 대충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와 드디어 꽃새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늘어났어요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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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망 근데 꽃새우 먹어봤자 빨리 돈이 안 줄어들어 오히려 늘어나 지금 500초나 있단 말이야 언제 이렇게 돈 늘어난 거야 제가 봤을 때 이거 돈 다 쓰면은 여기서 엔딩인 거 같긴 한데 이거 엔딩 보려면은 여기 밑에 있는 메뉴 싹 다 열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새로운 동료를 한 명 더 영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BJ 먹자인데 형님들 제 마지막 전재산 치킨 닭다리 한 개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강남 큰손님이 달풍선 3만 개 선물했습니다 와우 저랑 제휴 맺고 소속 BJ 하실 수익은 이미 100% 가져가셈 저 돈 밝히는 BJ 아니에요 그렇게 막 달풍선 쏜다고 저를 얻으실 수 없지 말입니다 근데 나랑 제휴 맺었어 와 초당 16억씩 가져가네 자 드디어 스폰서도 열렸습니다 와 근데 아직까지도 돈이 늘어나고 있어요 와 근데 진짜 백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 실감을 해주는 게임이네 돈을 지금 이렇게나 쓰고 있는데 줄어들 생각을 하네 큰 돈인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은 이 게임 하니까 조금 체감이 되긴 하네요 어 뭐야 안녕하십니까 전 공티연맹 회장 감튀김입니다 히든 미션 떴어 무슨 일이시죠 공티기기 기네스 기록을 세우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공티기는 것도 기네스가 있다니 상금은 없죠 물론 상금이 있죠 공티는 세계적인 스포츠니까요 상금은 제발 가져가세요 상금 2조 6천억 아 버프가 발동됩니다 도감을 확인해라 어 이거 지금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터치 계속 요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터치를 할 때마다 요 컴퓨터 안에 있는 공이 요렇게 튀겨요 그래가지고 뭔가 기네스북이 됐나봐 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 지출 10% 올라갔습니다 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가 터치 계속 하고 있어야 되나 아이 지금 터치 꽤 많이 했는데 이제 이거 안되나봐요 히든 미션 안나온다 자 드디어 명성치 500 찍었습니다 510이에요 요걸로 회사 창설을 드디어 할 수가 있습니다 와 랍스터도 먹을 수 있어요 이제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 돈이 1300조가 됐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메뉴 다 열어도 나중에 돈 엄청 많이 늘어나가지고 못할 것 같은데 돈 다 못 쓰는 거 아니야 현지 음식 투어 요것도 이제 얼락이 됐습니다 싱어송라이터도 고용 완료했고요 근데 이게 가만 보면은 게임이 옵션에 게임 리셋 버튼이 있거든요 지금 나처럼 돈이 너무 많이 불려났을 때 다시 처음부터 하라 라는 뭐 그런 소린가 이건 아무리 봐도 돈 다 못 쓸 것 같은데 어 뭐야 이건 또 왜 나왔어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뽑기 연맹 회장 피뽑러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이번 회차 뽑기의 달인으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 것도 있나요 상금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아우 물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상금은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오 아니 히든 미션을 뭐 어떻게 했는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터치하다가 됐습니다 이것도 능력이 지출 10% 올라가는 거 여기 있는 거 다 지출 10%씩 올라가는 거 같아요 어 뭐야 이거 왜 또 됐습니다 뭐 왜 왠지 몰라 또 됐어 일단 거거 줄 좀 똑바로 삽시다 다들 어디서 오신 거죠 아우스타 안 봤어 주디가 그 물약 광팬이래 박빙의 주디가 이걸 왜 음료수 그냥 몇 개 섞어 놓은 건데 아 수익금 10조원 자 버프의 효과는 역시나 지출 10% 올라갔습니다 자 현재 호구 레벨 750까지 올려가지고 스테이크 먹을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파란 토끼 세계 희귀동물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하나 얻었고 그 다음에 미술대회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호구 명성치가 818을 찍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본 결과 이 게임 답이 없습니다 아니 말이 안 돼 이 돈 다 못 써 이거 못 쓰는 돈이야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이 메뉴 싹 다 열어도 못 써요 이 돈은 진짜 말이 안 돼 이게 가능한 게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히든 미션을 다 열었다 쳐도 개당 지출 10%라고 따지면은 총 120%가 이제 요렇게 올라가는데 그래도 안 돼 이 게임은 돈이 너무 빨리 늘어나 너무 빨리 근데 이제 게임 자체는 좀 심박했어요 돈을 써야지만 끝난다라는 그런 게임이죠 여기서 한번 게임 리셀 한번 해봐야겠다 아 맞네 돈이 너무 쌓이면은 포기하는 게 답이라 와 이거 맞다니까 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았구만 나 여태까지 이상하게 하고 있었어 게임 하하 이거 뭐야 아이케스 카발도 뭐냐 오늘은 여기까지다 재벌 2세 거지 만들기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이게 돈이 너무 쌓였다 싶으면은 그냥 리셋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빨리 해야 돼 빨리 그냥 뭐 돈 생기면 빨리 이거 막 하고 그냥 터치도 빨리 계속 해야 되고 뭐 활동 이거 투자 뭐 그냥 했으면은 뭐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다 하고 이게 답이었구만 이걸 이제서야 알아버렸네 근데 그렇게 해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게임 자체가 쉬워 보이진 않아요 재벌 2세 거지 만들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암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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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